버지니아주 폴스처치 스타벅스 매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지난 주말 시시된 노조 결성 투표는 찬성 30, 반대 2로 가결됐는데요. 노동관계위원회가 이를 공식 승인한다면 폴스처치 스타벅스 매장은 버지니아주에서 결성된 여섯 번째 노동조합 매장이 됩니다. 같은 날 아이다우주 트윈폴스 지역 스타벅스 직원들 또한 호워드 슬츠 CEO의 노조 결성 신청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노동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들입니다. NLRB가 지난해 12월 뉴욕주 버펄러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노조 결성을 승인하면서 50년 무노조 경영이 깨졌습니다. 물고가 터진 이후 노조 결성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에 따르면 현재 200여 곳의 매장들이 노조 설립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미 노조 결성안이 통과된 지점 역시 24곳에서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문도에서는 지난주에만 5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여기에 버니 샌더스 민주당 사원위원과 마리엔 윌리엄스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등 거물급 진보 정치인들은 이를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사도 지난 1일 뉴욕시 스테이튼 아일랜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노조 결성을 결의하면서 28년 무노조 경영이 무너졌습니다. NLRB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022 회기년도 첫 6개월 동안 제출된 노조 결성 신청 건수만 무려 11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NLRB에 접수된 불공정 노동고발 건수도 무려 7,250억 건에서 8,254건으로 14%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기업들의 노조 탄압에 저항하면서 분쟁 조절이나 고발을 진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 대기업들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깨지기 시작했고 이제 애플 또 블리자드 등 IT기업 직원들 역시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노동운동의 확산은 코로나19가 좋은 노동환경 변화와 관계가 깊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파업 등으로 임금이상이나 복지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따내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